고맙습니다, 아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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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액볶음 먼저 자르실을 잊게 양념에 넣고 연관나 다키러 양념을 넣으면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고 바삭함 젤리 정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 그럼 시작! 괴물이 맛있다! 간식감물이네 크러스는 맛있어 아무튼 무지개her는 먹는 거 그래서 류가 그렇게 즐기고 싶어서, 먹어볼까요? 맛있어! 좋았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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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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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애애애яти 《わきっと、》 《わきっと、》 邪魔してるんだね。 ママがこんな美味しいもの食べるんですか? 気になってたね。 美味しかっただろうね。 よかったね。 さすがに毎日、それおりですよ。 ママも毎日ステーキ食べたいも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チャンネル登録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それでは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 さようなら